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업하다가 켰어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전 지금 죽어가는 중입니다. 와 큰일 났다. 시작한 지 2분만에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머리도 너무 그지같고... 생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별로 켜고 싶지 않았지만... 요새 인사를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서 켰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 요새는 계속 거의 회사에서 살고 있고요. 생존신고나 하려고 켰어요. 요새 올릴 사진도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일이 없어가지고... 잘 지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shit가 계속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그 벚꽃이 만개했던데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러고 그냥 갈 거 같지? 이러고 그냥 지나갈 거 같아요 이럴 수 없을까 ㅡ ㅡ ㅡ m ㅡ ㅡ 아 진짜 그지 같다 꼴 거의 매일 출근해서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 회사에 나와있고 밤에는 놀고 가끔 술 먹기도 하는데 근데 뭐 술 먹으면 작업이 안돼서 뭐 요즘은 한참 먹다가 요즘은 안 먹고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고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I don't got a time. I'm out of time, okay?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thise arqu아 just to say Ha White 우서히 должна Kiev 할건데 미리 꺼고 미리onne 하여튼 이 날은 제가 배우고 싶어서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요 제가 첫번째는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17년을 배우고 싶은데요 이 날은 제가 잊고 싶어서 모든 걸 배우고 싶은데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요 TMI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요새 집을 청소를 못했어요 집에 맨날 갔다가 나와서 일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 그림 보러 다니면서 힐링하고 밖에 밖에 좀 나가서 꽃도 보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저기 그 외국 사시는 분들 미세먼지가 뭔지 모르죠 Do you know 미세먼지? It's a small dust in the air It's like everywhere shit everywhere here in Korea So stressed out That's why I'm stuck in here Just turning some 공기청정기 on 애들 활동도 잘 보고 있죠 다들 1등도 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나 잘해야지 머리가 계속 길고 있는데 이걸 기를까 그냥 더워져서 그냥 다 밀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근데 너무 볼 때마다 너무 그지같아요 너무 그지같아요 새치도 벌써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새치가 유전이라서 머리 숱은 많은데 새치가 엄청 빨리 생깁니다 지금 거의 이거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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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의 힘의 컷 인정? 아유 무슨 무슨 와이프 뭐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결혼은 뭐 좋은 거니까 와이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밈인가 보네요 제가 못 따라가요 요새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유행하는지 옛날엔 뭐 뒤에 보는 게 밈이더니 요즘에는 저 와이프가 밈인가 보죠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얼마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지금 또 팀적으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잘 되겠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앞으로 저희 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 일은 잠깐 스위치를 껐습니다 어차피 제대하면 해결되겠죠 안을 해 어쨌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거 만들어서 마치 하루 만에 만든 것처럼 짠하고 오겠습니다 I'm not sad guys, I'm okay, I'm just I'm just exhausted because of the stuck in the studio for for the new music I'm okay guys, okay? I'm really well and you know like studio works are every time like this and even more if it comes to solo because it's just I gotta be responsible like for all the stuff like from one to ten that's why it's really natural and this is what we call are you doing all right? I'll say I'm doing it all right My eyes is red? Oh, I don't like my hair in the cotton It's like a lot of vibes I don't like my hair in the cotton You know, I don't like my hair in the cotton It's like my hair in the cotton So I'm just so excited 그래서 면도 잘 안 해요 잘 볼 사람도 없고요 Gets all to you guys love What's poppin boy? 또 만났네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 반했어요 여러분 Guys It's all about love, okay? 밤에는 채팅을 안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정신 Guys Why I still miss you? 우리 또 기약합시다 미래를 네 Yeah, just to say you guys hello How long you been? I know not how long you been like What the hell I'm saying like 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모두가 또 어두운 노래들도 막 있고 밝은 노래도 있고 이래서 어두운 노래 할 때는 이렇게 죽여줘 죽여줘 이런 거 좋은 거 할 땐 또 이러다가 네,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항상 아, 저 그리고 영화 이니셀인의 벤시? 그거 봤는데 그거 재밌어요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꼭 보시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가야 될 거 같긴 한데 이거 하다가 또 이제 작업 못하니까 이니셀인의 벤시 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너 일 카톡 띄워놓고 지금 저를 잘 못 걸었나요? 그니셀인의 벤시 그니셀인의 벤시 네, 제가 새로운 음악에 작업하고 있어요 음 이니셀인의 벤시 그니셀인의 벤시 그니셀인의 벤시 그니셀인의 벤시 그니셀인의 벤시 그니셀인의 벤시 그니셀인의 벤시 공연을 하고 가고 싶은데 일단 제가 가기 전에 못 나올 것 같고 너무 많아서 작업하는 게 그...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원래 호비랑 비슷한 시기에 입대하려고 하다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미뤘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면 아마 갈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짧게 짧게 자주 켜서 인사드릴게요 뭐 어차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 싶고요 여러분 항상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에 감개가 무량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게요 네 진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분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악 한다고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믿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항상 매일매일 제가 행운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뭐 뭐 뭐 진짜 이상하게 오고 오니까 현재까지 attention 한번 더 reais 구멍지 않을 때 그런데 아직은 서로가 그래서 우리 다가있게 그래서 더 걱정하시는 걸 더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은 제가 연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렉스 해서 Go to the future 이제 이 Sleeping Space 해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술 안 먹었구요 아주 멀쩡합니다 아무튼 가볼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be healthy stay true to yourself I will try ardaise your dream just do what you want 바이 러브유 다행히 like a ghost 바이 꽃 많이 보세요 저 대신 많이 봐주십쇼